안녕하십니까 한봉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고구마 송김치 많이 넣고 그 다음에 김 엄마가 만들어 주신 계란 그 다음에 참기름 넣고 고추장 넣고 비워먹을 겁니다 그리고 오징어국 그 다음에 다지볶음 김치 그리고 저기 부추김치 요렇게 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인공 김치 오징어 오징어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양념장 오징어 계란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 참기름 바삭바삭 으아 으아 잘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